반갑습니다. 주식 맛집의 조진피오 전문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내용은요. 거래량 매매법입니다. 거래량 매매법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고 화면 하단에 있는 이 QR코드에 여러분들 휴대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고요.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모든 강의 풀버전으로 보실 수 있고 노란톡방까지 안내 도와드릴게요.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 주식하시는데 도움받으셨으면 좋겠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 주식 맛집 입력 후에 문자 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 받으신 링크로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한발 빠른 정보주 공부하실 분들, 테마주 공부자료 궁금하신 분들, 시장의 중심주 자료 궁금하신 분들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달러원 환율을 급등시킬 눈에 띄는 대형 악재가 없음에도 달러원 환율이 지난 11월 초 수준으로 복귀한 데는 다양한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런 판단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 국채의 금리와 달러의 반등이죠. 다만 연초 달러 강세 폭이 1%임을 고려하면 연초에 3% 이상 상승한 달러원 환율을 설명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달러엔 상승이에요. 130엔대를 위협하던 달러엔 환율이 어느 순간 147엔대까지 반등하죠. 연초 일본 강진으로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피봇이 지원될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달러엔 환율을 반등시켰죠. 또한 단기 저항선 역할을 할 걸로 예상됐던 145엔을 힘없이 내준 게 원화 약세의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근 들어 위화나보다 엔화와 원화 간 동조 현상이 강화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 엔 약세가 원화 약세를 상당 부분 견인한 것으로 설명이 되죠. 세 번째는 중국 불안이에요. 중화권 증시의 하락세가 연초부터 이어지면서 중국 금융시장의 불안이 코스피 지수는 물론 원화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더욱이 MLF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컸지만 막상 인민은행이 예상 밖으로 동결하면서 중국 증시의 반등 기대감이 더욱더 악화된 것도 심리적으로 원화 약세의 압력으로 작용했죠. 네 번째는 국내 리스크예요. 삼성전자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쇼크를 내면서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이 약화된 것도 원화 약세를 부채질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죠. 삼성전자 주가와 달러원 환율은 매우 높은 상관관계에 있음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니까요. 이 밖에도 국내 무역 물동량의 16%가 통과하는 홍해 그리고 원유 수입의 72%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업에서 동시에 경고등이 켜지는 사상 처음에 지정학적 리스크 역시도 국내 물류 및 수송 운송 차질로 인한 국내 물가와 유럽으로 향하는 수출 차질 리스크도 심리적 악재로 꼽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미국 10연물 국제 금리가 5%대로 폭등하면서 촉발된 긴축 발작 우려로 달러원 환율이 1,360원까지 상승한 바 있는데요. 같은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은 좀 낮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거래량 매매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이 거래량 매매법 한마디로 얘기하면 차트는 속일 수는 있어도 거래량은 못 속인다. 이걸로 정의할 수 있죠. 주식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거래량인데요. 거래량은 주가 흐름의 선행지표죠. 주식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인데 캔들이나 각종 보조 지표들은요. 후행적인 성격이 좀 강하고요. 이미 주가 흐름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지표들로 상승 흐름을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다면 바로 주가는 수급에 비례한다. 이거 잘 아셨으면 좋겠고요. 대부분 거래량이 증가하면 주가도 상승하게 되고요. 거래량이 감소하면 주가는 하락하게 되죠. 그리고 거래량이 많은 종목들은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거래량이 적은 종목들은 변동성이 좀 작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거래량 지표는 투자할 때 훌륭한 기준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수급이 들어온다는 얘기고 수급이 들어왔을 때는 어느 한 방향으로 주가를 끌고 가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죠. 개인들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거래량이 아무리 많이 터져도요. 개인들의 돈이 들어온다고 하면 개인들은 목적이 서로 다르죠. 어떤 사람은 일주일, 어떤 사람은 한 달, 또 어떤 사람은 3개월이나 1년 보유하려고 하는 목적이 다르죠. 그래서 거래가 아무리 많이 터져도요. 1개월 안에 매도하겠다는 생각으로 주가가 조금 상승하면 바로 매도해버리죠. 이런 돈들을 쫓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수급은 어떤 목적으로 들어오냐면 회사의 호재,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섹터에 대한 유망한 회사를 물색해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그 회사의 가치가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또한 어떤 정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늠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거래량을 보고 오는 거고요. 거래량을 볼 때 일반적인 거래량을 보는 게 아니라 대량 거래량을 보는 게 일반적인 거죠. 이 대량 거래량의 기준은 무엇이냐. 그것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개인들이 많이 거래하는 증권사의 표입니다. 전율 대비 등락률 상위를 나타내는 표인데요. 거래량을 볼 때 평상시에 터지는 작은 거래량을 보려고 분석하는 건 아니죠. 움직임이 없는 거래량을 보는 게 아니라 당일 어떤 종목이 거래량이 크게 나오면서 상승했는지 상위권을 거래대금 위주로 볼 수도 있고 거래량 위주로도 볼 수도 있고요. 어차피 거래대금이 많으면 거래량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래량이 많다는 건 회전이 그만큼 많이 됐고 주식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얘기인데요. 바꿔서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개인들의 돈이 아니라 수급들의 돈들이 충분히 들어와서 거래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들이 어떤 호재가 없이 어떤 의미 없이 이렇게 많은 주식의 거래가 되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거래량 위주로 보셔야 되고 거래대금 위주로도 보셔도 됩니다. 요즘에는 주당 가격이 높은 주식들이 많기 때문에 과거에는 거래량으로 봐도 의미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주당 가격이 높다 보니까요. 거래량이 오히려 적은데도 거래대금이 굉장히 높은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거래대금으로 설정해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으로 보시면 최소 500억 이상의 종목들을 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돈의 규모라는 게 있는데 화면에 보시면 대한해운의 거래량이 1억 6,800만 주가 터지면서요. 약 4,300억 원의 거래대금이 거래됐어요. 밑에 LS머티리얼즈의 경우도 거래량이 약 1,300만 주가량 터지면서 거래대금 약 6,000억 원 넘게 거래가 됐죠. 최근 평균적으로 상위 종목의 거래대금이 한 2,000억 원대를 웃돌고 있는데 이 2,000억 원대를 웃돌고 있다라고 하면 요즘에 움직이는 수급의 돈의 규모는 기본적으로 2,000억 원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과거에는 시장이 이렇게 돈들이 많이 돌지 않았을 때는 한 1,000억 원 내외 정도면 충분히 많은 돈들이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그래서 전율 대비해서 많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100억 원이나 2,300억, 200억 또는 300억 원 정도 되게 되면 굉장히 적은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터지는 종목들 중에 1,000억 원 이상의 종목들을 보시되 거래량을 보실 때 비율이 이전 흐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갑작스럽게 거래량이 터진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거래량 차트를 보시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죠. 그럼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이 종목은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로 들썩였던 종목 흥구석유예요. 지난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에 대한 가사지구의 우력 침공으로 시작됐는데요. 이스라엘은 반격으로 10월 8일 공식적으로 전쟁 선포하죠. 검정색 박스 친 부분이 2023년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의 기간입니다. 우리 증시는 10월부터 주말로 들어가면서 9일 월요일 한글날로 쉬고요. 화요일 10일 날 개장을 하는데 개장된 후에 흥구석유는 900만 주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3천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10월 9일 화요일 종가 8,070원 대비 17,970원까지 거의 두 배가량 주가 상승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기 전에 흥구석유의 일평균 거래량은 약 한 2만 주에서 10만 주 내외였는데요. 그런데 이 종목의 거래량이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보시다시피 평균 3천만 주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이런 돈의 규모가 회전이 됩니다. 이런 종목이 수급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매수하고 뉴스나 이슈를 계속 띄우면서 주가가 올라가면서 아래에서 매수한 자금을 조금씩 매도하면서 올라갈 때마다 매매를 반복하죠.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거래 비율인데요. 이 거래 비율이 평상시에는 흥구석유라고 하는 종목은 2만 주, 10만 주 정도밖에 안 됐는데 한번 거래가 터질 때 한번 개입을 하면 평균 3천만 주씩 거래량이 발생한다는 거죠. 물론 당연히 개인들을 비롯한 단기 매매의 고수들도 매매에 동참을 하는데요. 이렇게 거래량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주식이 매집을 한다라는 분명한 흔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차트를 보실 때 거래량 비율만 놓고 보신다고 하면 충분히 수급 종목들을 발견하고 매매함으로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우량주를 한번 비교해볼까요? 우량주 비교하기 전에 화면 하단에 있는 이 QR코드에 여러분들 휴대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고 채널 추가해 놓으신 이후에 노란톡방까지 안내 도와드릴게요.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 주식하면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QR코드 어려우신 분들은 샵 3772 주식 맛집 입력 후에 문자 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오실 수 있고요. 받으신 링크로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한 발 빠른 정보로 공부하실 분들, 테마주 공부 자료 궁금하신 분들 들어오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차트는 삼성전자 1봉이 차트예요. 삼성전자는 이전에 흥구석유처럼 전혀 거래량이 없다가 어느 순간 거래가 확 붙는 성격의 종목이 아니라는 건데요. 그럼 삼성전자는 일관성인 하나의 수급 자금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흐름이 좋은 삼성전자나 2차전지 대장주 역할을 하는 LS머트리얼즈, 에코프로 머티 같은 종목들은 여러 종류의 돈들이 많이 섞여 있고 외인들의 가치투자 자금이나 여러 펀드 자금들이 섞여서 들어오겠죠. 현재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약 한 430조 원인데요. 그런데 흥구석유 같은 소용주의 경우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흥구석유의 시가총액이 한 2천억 정도 될까요? 그래서 중소용주가 거래량으로 분석해서 차트의 급등을 노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이 충분히 조성이 된다는 거고요. 앞에서 보셨던 흥구석유 같은 차트들이 거래량 비율을 보면 상승을 준비하는 차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매 팁 한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상승을 준비할 때 매집 구간을 발견하는 게 의미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거래량을 분석을 해도 이미 다 상승해버린 다음에 분석하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요. 주식이라는 거는 흐름이니까요. 상승이 있으면 조정과 하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거래량을 분석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요. 이미 상승분이 높아진 상태에서 거래량을 분석하는 거는 의미가 없죠. 그러면 이 기준을 무엇으로 볼 수 있겠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 한화투자증권 차트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종목의 이슈는 비트코인 ETF 현물 ETF의 승인 기대감. 그리고 올해 4월 비트코인 반감기가 도래하면서 수급적인 부분이 다시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받을 거라고 하는 기대감. 또한 2019년 비트코인이 폭등하기 전 1000달러 바로 아래 차트와 현재 차트가 비슷하다라고 하는 이런 이유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죠. 거래량을 한번 볼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비율과 일치합니다. 시가총액 8천억 원인 중형주에 속하는데요. 아래 보시면 검정색 박스 두 개 그려놨어요. 왼쪽에 보시는 검정색 박스 안에 빨간색 거래량 막대를 보시면 이전 거래량이 없다가 거래량이 크게 터지죠. 왼쪽에 검정색 박스 안에 빨간색 거래량은 약 2천만 주 내외로 거래량이 터진 날이고요. 이 한화 투자증권의 이전 거래량은 약 100만 주에서 200만 주 내외의 거래량을 보이다가 왼쪽 박스권 구간이 2023년 12월인데요. 갑자기 2천만 주의 거래량이 나오면서 주가는 우상향합니다. 그리고 비율도 보시면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나오고 쉬었다가 또 폭발적으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한 방에 쏘는 거죠. 이런 차트가 매집형 거래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거래는 터지는데 한 방향을 가지고 계속 올라가진 않고 있어요. 이상하죠? 거래가 많이 터지고 돈들이 많이 들어오면 방향성을 가지고 올라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하락하듯이 주가는 빠져버리고 다시 횡보합니다. 그리고 보압권에서 며칠의 기간을 거친 후 그 다음에 거래가 급격히 터지면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번엔 오른쪽에 검정색 친 박스 부분을 한번 볼까요? 주가가 가장 고점을 형성했을 때의 거래량을 보시면 한 6천만 주의 거래량이 터지죠. 한화 투자증권의 차트에서 보면 비밀이 한 가지 숨어 있어요. 그 차트적인 흐름의 비밀은 다음에 차트의 비밀 시간에 모두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거래량을 보는 시간이라 거래량에 집중하도록 할 건데요. 이렇게 상승을 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요.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아서 사람들이 매매를 많이 하겠죠. 이럴 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부분은 외인 그리고 기관들도 일반 개인들처럼 매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가장 높은 고점에 물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물론 외인들이라든지 기관들의 트레이더는 하루에도 단기 매매를 한 종목에서 수십 번, 수백 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점에 물려도요. 전체 비중이 크게 차지 않는 비중으로 물리기 때문에 손실 규모가 미미하죠. 이처럼 우리가 거래량 비율을 가지고 수급을 분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외인 기관이 들어왔다고 해서 수급 분석을 하는 것은 확률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실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특별한 상승 모멘텀이 나오며 거래가 터지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거래량을 분석을 하시고 시장에서 쉬어가는 구간, 즉 잠잠해졌을 때 매매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주식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개미들 반대로 해라. 일명 개미들은 어디서 많이 매매를 할까요? 거래가 터지는 그 시점에 많이 매매하는데요. 눌림북 매매를 하든 단기 스윙을 하든 이때 많이 사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수급주를 공략하고 싶고 또 연습을 하고 싶다면 차트 분석을 해서 남들과 다른 방법으로 독자적인 판단을 통해서 거래하시려면 거래가 한창 터지고 나서 눌림북은이거나 또는 가격 눌림이 왔을 때 그때 관심권에 두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개인들이 급등주 매매를 할 때는요. 그렇게 반대로 하시는 거고요. 매매 팁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미 상승했을 때 거래량은 의미가 없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게 되면 저희 채널 추가해 놓으실 수 있고요.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모든 강의 풀버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노란통방 안내까지 도와드릴 거고요.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 주식하시는데 도움받으셨으면 좋겠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 주식 맛집 입력 후에 문자 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 받으신 링크로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한 발 빠른 정보로 공부하실 분들 또는 테마주 공부 자료 궁금하신 분들 지금 말씀드렸던 거래량으로 공부하실 분들 같이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상승했을 때 거래량은 의미가 없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요. 최근 연기금이 계속 매매하면서 주가 끌어올렸던 종목 두산 로보틱스의 일봉 차트입니다. 중간에 검정색 동그라미 친 부분이 좀 보이실 거예요. 계속 상승만 하던 주가가 가격에 대한 눌림을 충분히 거치면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눌림이 끝난 후에 다시 거래가 터지고 주가는 상승하는 흐름으로 전개가 되죠. 이것은 무엇으로 또 해석할 수 있냐면 다시금 주식을 모아서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팁이 나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검정색 동그라미 친 부분에 눌림 전에 주가는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계속 계단식 상승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눌림 후에는 주가는 상승하지만 이전에 상승이 나오던 거래량보다 거래량이 현저히 줄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고점이었던 12만 4천 5백원 부분에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주가는 점점 밀리게 되는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할 게 거래량이 터져야 된다는 거죠. 물론 거래량이 무조건 많이 터진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지만요. 거래량은 중간중간에 터지는 게 더 좋은 거래량이라는 거죠. 검정색 동그라미 친 부분 왼쪽에 보면 수급을 끌어올리면서 대량의 거래량이 한 달에 다섯 번, 여섯 번 이렇게 연속으로 터지는 게 좋은 그림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연속으로 다섯 번, 여섯 번 터지면 어떤 상황이 발생해야 되냐면요. 손해를 감수하고 주가를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가가 탄력을 받고 상승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거래량이 터지면 어쨌든 개인들도 많이 들어왔다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이 무거워지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발목을 잡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리해보면 거래량 분석은 주식 투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죠. 거래량은 주식 시장에서 매수와 매도가 발생한 양을 나타내고요. 주가 움직임을 판단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거래량 분석은 투세 식별과 투자 결정에 있어 핵심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거래량 확대와 축소는 주식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지표로 간주가 됩니다. 주식 거래의 활발함과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거래량에 나타나게 되니까요. 이 거래량의 확대와 축소는 주식 시장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많이 주고요. 투자자들은 이러한 거래량의 변화를 통해서 시장의 추세와 향후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거래량이 확대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참여자들 사이에서 많은 주식이 거래되고 있다고 하는 의미인 거고요. 주식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뒷받침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죠. 주식 가격이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확대되면 이는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을 구매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요. 이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질 수 있습니다. 이 거래량의 확대는 주식 시장의 움직임과 흐름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도 활용될 수 있으니까요. 거래량이 축소되는 경우에는 거래량이 확대되는 경우와 반대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참여들 사이에서 주식 거래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주식 가격의 안정 또는 변동성이 감소하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주식 가격이 일정 기간 동안 상승하더라도 거래량이 축소되는 경우에는 주식 가격 상승이 일시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이 가능하죠. 반대로 주식 가격 하락과 함께 거래량이 축소되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의 신뢰 손실과 주식에 대한 관심 감소를 나타낼 수 있고 거래량의 확대와 축소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와 관련이 굉장히 깊죠. 거래량이 확대될 때는 투자자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시도하고요. 주식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세울 수 있고 반면에 거래량이 축소될 때는 투자자들이 관심을 잃거나 조심스러워지고 주식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낼 수 있으니까요. 거래량의 확대와 축소는 주식 시장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래량의 확대와 함께 주식 가격의 상승이 이루어지면 일반적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요. 따라서 거래량의 확대는 주식 시장의 활력과 성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거래량의 축소는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감소하고요. 투자자들의 관심이 줄어드는 상황을 나타낼 수 있죠. 투자자들이 주식에 대한 신뢰를 잃고요. 거래를 자제하는 경우에는 주식 시장의 약세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거래량의 축소는 주식 시장의 불안정과 위험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량의 확대와 축소를 분석할 때는 단기적인 변동과 장기적인 추세를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시적인 거래량의 확대나 축소는 단기적인 주식 시장의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지만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총체적인 분석이 필요하죠. 따라서 투자자분들은 거래량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다른 지표와 함께 고려해서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를 통해 투자자분들은 주식 시장의 건강 상태와 향후 움직임을 더욱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거래량 분석을 통해 추세를 식별하는 몇 가지 방법 말씀드렸고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추세를 좀 식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식 가격이 상승한 경우 거래량도 증가하면 상승 추세의 강도가 높다는 신호. 그렇죠 맞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격 조정이 오게 되면 거래량 감소 관심이 줄어드는 신호로 가능하고요. 세 번째는 거래량의 특정한 패턴을 분석해서 추세를 예측할 수 있고요. 네 번째는 가격과 거래량이 일반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추세의 지속성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거래량 관련되어서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만나봤는데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여러분 휴대폰 카메라 열고 되시게 되면 저희 채널 추가해 놓으실 수 있고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노란톡방까지 안내 도와드릴게요. QR코드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 주식 맛집 입력 후에 문자 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겁니다. 링크 통해서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한 발 빠른 정보로 공부하실 분들 또는 테마주 공부 자료 공부하실 분들 저와 함께 같이 노란톡방 안에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주식 맛집의 조진표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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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